돼지갈비는 이 집이 1등이죠. 대구 수성구 범어천로 48, 범어복궤도로에 위치한 명동돼지 한 마리입니다. 영업시간은 낮 12시부터 밤 10시 30분, 셋째 화요일은 휴무입니다. 내부는 상당히 넓고 돼지갈비 1인분 200g 12,000원으로 저렴하진 않지만 이 동네 물가 생각하면 납득하는 선입니다. 저녁 피클 시간 되면 웨이팅도 있을 만큼 사람들 정말 많이 몰리는 곳인데 돼지갈비 양념도 양념 맛인데 숙성 정도가 항상 맛있는 숙성 기간을 유지하는 게 이 집의 강점이고 그래서 30년 이상 이 동네에서 장사한 터줏대감인 것 같습니다. 같이 나오는 밑반찬도 그냥 먹어도 맛있고 고기랑도 제법 잘 어울립니다. 모든 양념육이 그렇든 이것도 타지 않게 조심히 구워야 하고 손님들 많다 보니 불판은 갈아달라 하면 갈아주시기도 하고 직접 가셔도 됩니다. 숙성도가 딱 맛있는 숙성 기간을 유지한 터라 고기가 정말 부드럽고 짭짤하고 달달한 게 정말 맛있는 돼지갈비 그 자체입니다. 된장찌개도 고기가 들어간 구수한 된장찌개라 밥 말아 먹으면 술안주 그 자체죠. 뼈에 붙은 고기가 가장 육향이 진하듯 이 집도 그럽니다. 정말 맛있네요.